네 반갑습니다 꼭 봐야할 마감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12월 11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오후 1시 주식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 지금 산타는 어디로 올까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할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성남아트센터 사문도 컨퍼런스 1층에서 열리는 만큼 임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 자금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있는데 여러가지 솔루션들을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꼭 하시구요 그리고 MTN 머니투데이 방송 월하수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목금은 오후 1시 10분에 방송중이니까 그 방송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문인 MTN이나 아니면 요 밑에 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오늘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중국중시가 0.37% 지금 일단 상승마감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니케인은 0.31%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림 한개 같이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중시에 대한 모습인데 중국중시가 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5분 봉이구요 시작을 하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한번 올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장중에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오후짱 돼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의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요 자체를 우리나라 증시랑 한번 같이 빗대어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중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났고 하지만 오후짱 돼서 3시까지 크게 빠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하락부분만 반영을 했는데 내일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됐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다움 같이 보시면 자 흘러내리는 흘러내리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오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이오주들이었고요 그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가 이루어졌어요 거래재개가 이루어지면서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은 전에 제가 예상을 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거래재개가 되는 것은 상당히 확률적으로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대신에 한 1년 정도의 디오조선 해양사태처럼 그렇게 거래정지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란 자체가 성공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행정소송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도 이 정도의 삼성파워라면 쉽게 넘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결국에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화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제기됐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제기되면서 조금 호텔신라에 대한 주가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조금 보실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호텔신라가 삼성의 이정 부회장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정 부회장이 구속되기에는 조금 힘들어졌지 않나 사실상 그렇게 본다면 호텔신라에 대한 반등도 조금은 제한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예전만큼 이런 13만원대까지 가기에는 중국 바오로만은 주가가 움직이는 힘들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조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박석권에 대한 행보성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상당한 호재가 지금 나타난 거죠 삼성물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고 사실 1년 정도의 거래정지 기간이 발생을 했다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이제 삼성물산까지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물산은 지금 지배교조 개편에서 벗어났고 지금 여기에서부터는 주가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여지로 우리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2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폐기감리가 착수되었다라는 뉴스로 오늘 급락사가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까지 오늘 증권과 찌라시가 조금 많이 돌았는데요 그 증권과 찌라시에 의하면 괘씸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정지시키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반사적인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뉘앙스의 정보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정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도 돌아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 회계감리 관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회계 분식 회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대두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래정지가 됐다는 거죠 거래정지가 되고 거래가 재개가 될 만큼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장기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바닷건역에서는 우리가 담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 악재 자체는 조금 장기화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서 조금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회계감리에 대한 칼날 자체가 쉽게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의 여건상 우리가 이제 R&D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랄까 이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에 대한 결과물을 또렷하게 나타내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간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분식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문제가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HLB 이런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삼성바이오직스는 그래도 흑자였거든요 그래도 뭔가에 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였지만 지금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HLB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 자체가 적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상당히 뭐랄까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 HLB도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오히려 또다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회기감리 착수로 인해서 상당한 연결고리를 조금 갖게 되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졌다고 해서 바닷꽃역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새로운 신규적인 악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이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당장에 빠졌다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점은 확실하게 또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삼상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지금은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겠죠 지금 소나기가 조금 내리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냉정한 판단을 내려질 때까지 좀 더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박남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경험주들이 경험주들이 한번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 또 나타났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철도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가스관 관련이 많이 빠졌고 아난티만 올랐거든요 아난티는 이제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지금 선임이 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큰 반등이 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난티 같은 경우 현재 오늘 거의 상한가에 다다르는 상승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 짐 로저스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경험주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에 대한 박남이 올해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실망감이 오늘 시장에서 표출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매도에 연기금 투심도 함께 투매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박석권을 조금 연출 확률이 높다 하방에 대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고가군요 요자리다 그런데 돌파하기는 힘들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미적미적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투심도와 연기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의중이 뭔지가 파악이 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파는 건지 아니면 로스컷이 걸린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인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건지 그것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원래는 지수가 빠질 때 바닥을 잡아주는 것이 연기금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기금에 대해서 여기가 매수가 안 들어온다면 투자심리가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일은 수급에 대한 전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자 요 자리 자체에서 수급은 그래도 우리가 코스피보다는 긍정적이었다 지금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지만 거기에서 투심도 매도를 했지만 지금 연기금은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은 중소용주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이 지금 매수를 보였던 섹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문화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이쪽이라고 했고 개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게 바이오 섹터고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어디라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결국에는 엔터주들의 오늘 반등 자체가 이런 연기금과 기관에 대한 매수를 인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또다시 한 번 더 나타났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같이 보시면 지수 쌍바닥 가능할까 요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수가 과연 쌍바닥이 가능할까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쌍바닥을 저는 찍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재가 더욱더 도출될 수 있는 악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악재만으로 계속적으로 심화되거나 아니 완화되거나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더욱더 나빠질 거면 사실 브렉시트라든지 아니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에서 더 나빠지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해결에 대한 여지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장이 빠져가지고 지금 자리까지 밀린 것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상당히 투자심률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라도 약하게나마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에 대한 역전이 미국이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도출할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조금 판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오늘 하루가 끝난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코스닥을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셀투련 헬스케어에 대한 하락 자체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계 감리가 착수됐던 부분 차라리 이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된다면 허주마에 대한 유럽에 대한 준비 자체가 좀 더 큰 호재거리에 다가올 수 있는데 그 호재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서 실라젠하고 HLV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해서 주도 패턴이 어떤 종목군이 올까 결국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판정승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지됐던 만큼 또다시 큰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리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좀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바닥 찍을 확률이 높고 내일 시장까지 한 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 대한 반등 포인트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토요일 강연에 시간 되시는 분도 오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시는 분도 구독하기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관심주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반등 나오더라도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 기술적 반등을 결국에는 본인들 보유종목군들에 좀 더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내일장 관심주는 하루 쉬도록 하겠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마감시향 언론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향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